안녕하세요. 너무 맛있어 새우가 매운이 지나면 좋은 쌓여입니다 네, 여덟은 두가지 모르겠어요 흐으으음 치즈볼 아삭아삭 아삭아삭 김치 계란 매콤한 맛 치즈볼 콜라 막내는 것 같지만 잘 안들어서 기름에 넣어주세요 근데 이제 단무지에 있는 것이 맛을 봤어요 아... 다리에 두껍고 있는 맛은 옷을 입었고 입은 맛은 그 맛은 소스에 대한 맛은 바삭하고 업그레이드 소스에 대한 맛은 소스에 대한 맛은 제2장은 계속 먹어야지 그런데 이게 뺄이 아니지 제2장은 더 맛있어 그래서 제2장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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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나는 어디에 갔던지 한입에, 한입에 한입! 아... 한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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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정신이없는 단백질인데 뺨을 다시 해보는 것 같네요 여기만 해도 맛있게 잘 먹어야죠 그냥 내 뺨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씻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두 번째거리가 있고 속에 예절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